안녕하세요. 저는 임미안입니다. 저는 MDIS에서 Tourism, Hospitality, and Event Management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. 저는 항상 호텔에 관련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후 여러 학교를 보았지만 MDIS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명확한 비전과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MDIS를 선택하였습니다. MDIS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며 다양한 문화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또한 학교 이벤트와 다양한 이벤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이것은 저에게 소중한 현장 경험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다양한 목테일 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. 그 중 2019년 제30일에 싱가포르 전국 학대회 대회에서 학생 카테고리 부분에서 2등을 했었습니다.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. 저희 수상은 학교와 저의 친구들이 제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지출 줄 모르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MDIS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학교와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